전일특징주 시간입니다. 자 지난 금요일에 거래된 정보틀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정보틀은 어떤 것들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먼저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들의 매매를 가지고 본다면요. 지난 금요일까지 해서 여전히 삼성전자의 매도가 제일 많았습니다. 5,321억 그런데 좀 특징적으로도 튀어나온 게 뭐냐면 현대차예요. 현대차가 1,000억이 넘는 매도가 나왔습니다. 이거는 좀 특징적인 얘기가 되겠고요. 그리고 삼성 SDI, 삼성전자 우선주, 셀트리온, 네이버, SK하이닉스 이런 순으로 순 매도가 있었고요. 매수한 것은 ETF가 껴있긴 하지만 삼성물산과 KTNG, LG생활건강 이런 종목들이 좀 눈에 보이는 상황이고요. 기관투자가들이 매매한 종목들을 잠깐 좀 살펴보면 일단 ETF가 매도 쪽에서 제일 많습니다.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기관들도 현대차를 팔았어요. 그리고 한국전력도 팔았고요. 매수한 것은 삼성전자를 그나마 한 1,900 정도 순 매수해 줬네요. SK하이닉스도 매수를 했습니다. 아마 이건 먼저 프로그램하고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. 코스닥 쪽에서는 크게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. 그 나머지 의미 있는 것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170억 정도의 순 매수가 있었습니다. 기관투자가 쪽에서는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던 걸로 봐야 되겠고요. 그러면 기관투자가들과 외국인 투자가들과 함께 키움증권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의 순매수 종목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면요. 순매수 규모가 상당히 줄어들긴 했습니다. 줄어들긴 했는데 일단 제일 많이 산 것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예요. 189억 카카오는 140억 그리고 세 번째 삼성전기는 111억 매지온 96억 SK하이닉스 73억 순매수 규모가 상당히 줄긴 했습니다만 이렇게들 지금 매매가 되어 있고요. 이 매매된 종목들 잠깐 차트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먼저 5위에 올라있는 SK하이닉스 아무래도 낙폭을 이용한 매매가 아닌가 차트를 가지고 좀 보도록 하면요. 낙폭을 이용한 매매다. 특별히 기술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볼 곳이 없는 상황이고요. 매지온도 일단 단기 급락에 따라서 급락에 따라서 10만원 깨지니까 매수가 들어온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. 자 삼성전기 삼성전기도 뭐 낙폭에 따른 기술적인 매매가 있었다. 아마 이격도 하고 이런 것들을 따졌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 자 그리고 카카오 카카오도 마찬가지죠. 지금 뭐 기술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종목들을 볼 만한 것들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.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일단 여기도 이제 여기에 있는 넥라인 넥라인을 공략한 그런 매매들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러면 거래가 많았던 종목들도 좀 보도록 할 텐데요. 먼저 코스피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가 제일 매매가 많이 된 그런 종목들이고요. 그리고 이제 ETF를 주로 또 요즘에 매매 많이 하시죠. 그리고는 SK하이닉스와 현대차 현대차가 눈에 띄는 종목이었어요. 이게 지금 10만원 깨져있네요. 그렇죠. 특징적인 종목은 누가 뭐라 해도 현대차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자 여기까지 해서 특징을 살펴드렸고요.